2020년 12월 사진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pH를 나타나네요. pH 6.6 pH 6.6이면 어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12월 1일 접목을 하고 지금 눈을 다 막아놨죠. 이렇게 곧 정식을 하겠죠. 여기 지금 뭐고. 어휴 노린제야 노린제. 노린제예요. 보입니까? 어휴. 육류하는데도 노린제가 다 있네. 자, 이거는 어. 잎 마른병? 동굴 마른병? 마른병이라고 그러죠. 자, 이건 지금 줄겨 물렀다. 무름병. 뭐 해야 돼요? 0일 바이오 치면 좀 낫겠죠. 정식을 했네요. 정식을 했고. 자, 보면 요 끝에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죠. 이게 더 심하면 뿌리가 많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12월 2일. 여기도 똑같고. 병이죠. 이거 봐. 무근잎인 관계없어요. 신초만 잘 나오면 관계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음... 요렇게 깔아놨죠. 그리고 위에만 있네. 자, 왜? 습을 날린다. 이런 개념입니까? 어떤 절약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지금 정식을 해놨고. 여기 보면 주름 많죠?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런 거. 자, 주름이 많다는 건 온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저온이든 고온이든 일단 온도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입이 타잖아. 보이죠? 이런 거. 왜 탈까?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아우, 뭐 시원하게 쳐놨네요. 아시트 불숨 같이 쳤겠죠? 하나, 둘, 세, 여, 다, 여, 일곱. 일곱, 여덟 마디 같이 쳤네요. 뭐 이대로 이래 쳐가지고 어... 순을 뽑아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 저는 더 치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시네. 이거 있습니다, 이시. 이시 1.4 꼬리가 없을 때 이시가 1을 넘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음, 다른 말로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이건 뭐고. 대다수 육류에 이렇게 해놓은 건 다 돌가루겠죠? 돌가루잖아. 보면 얘도 지금 어떤 장애. 대다수 이건 온도장애입니다. 저온이든 고온이든 이것도 온도장애고. 이렇게 보면은 꼽힌 거죠? 뜨겁다? 이렇게 봐도 되죠? 아이고, 이게 동력이구나. 포기가 안 좋았는데 겨운기를 동력으로 썼네요. 오랜만에 본다. 자, 입색이 연하죠? 어휴, 안 시들었다. 아니다. 시든 게 아니다. 봐봐요. 뭐야 이거. 지가 끊었네요. 올해 지가 좀 많았죠? 이런 건 다 이제 뭔가 온도가 안 맞다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고온이다. 고온, 저온을 일단 온도로 생각하고 고온일까, 저온일까? 중간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이게 뭘까? 충일까? 충일까 아니면 생리장일까? 생각해봐요. 충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이게 10시야, 10시. 현재 시간 10시인데 지온이 근 30도에 가까워. 그만큼 지온이 세다는 거지. 지금 바람을 막았죠? 입구를 막으세요. 우풍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풍을. 여기도 지금 입색이 너무 노려하다. 입색이. 아우, 잘해놨네요. 입구에 이렇게 우풍을 잡아놨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바람을 막아야 돼요. 너무 잘하고 있죠? 어, 결국은 습하다는 얘기예요. 여덟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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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마리 손을 쳤네. 자, 이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키울 겁니까? 저는 한두 마리 더 체락합니다. 얘도 지금 마디는 괜찮은데 잎이 지금 멍기 시작 안 좋죠? 얘는 지금 고온장애겠다. 중간중간에 죽었죠? 고온이에요, 고온. 온도에 흔들린 거예요. 보자. 지금 잎이 이렇게 안으로 말렸네. 왜 말렸을까요? 자. 이것도 지금 온도장애. 아니다. 이거 그거구나. 아, 안빌이야, 안빌. 안빌쳤는데 꾸역꾸역 이제 접목을 했네요. 자, 정식을 해놨고. 이거는 지금 처음에 사름하면서 터널빈을 삐꼈는데 어, 지금 1차적으로 살짝만 삐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삐꼈어요. 그게 연명해요. 크, 올해 이게 좀 많았죠? 이게 뭐예요? 곰팡이요, 곰팡이. 식물이 죽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잎이 살짝 안으로 당겨있죠? 습관리는 잘 안 같은데 이게 지금 엠보싱이 들어오잖아요. 엠보싱이. 그죠? 엠보싱은 온도가 흔든다. 자, 여기는 지금 또 어, 살짝 녹이는 왔네. 자, 저온인지 고온인지 판단하시고 어이구, 뿌리는 잘 감았다. 뿌리 감았죠? 항상 뿌리를 잘 보세요. 여기도 있네. 네, 지나갔습니다. 음, 꽃. 자, 꽃이 얼마나 들어오냐. 굳이 너무 막 굵게 안 자랄대요. 근데 이것도 지금 주름이 지금 썩 좋지는 않다. 음, 자. 아, 얘는 뭘까요? 지금 기형이죠? 뭔가 이상하죠? 아마 총천, 응애였을 겁니다. 응애, 응애. 아, 있네. 응애, 응애. 이게 지금 응애알 보입니까? 이거 제가 현미경을 키운 거예요. 이게 다 응애알이에요, 응애알. 현미경을 보면 이게 꼬물꼬물 기어다녀. 요건 아예 송충이겠다. 자, 음, 이것도 보면은 좀 묻자랐죠? 아이고, 이건 탔다. 이건 시들었다는 얘기에요. 저렇게 한다고서 뭐 문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세포가 안 좋죠? 이런 하나하나의 세포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치. 이것도 지금 뭔가 안 좋죠? 이건 굽혔을 거예요. 고온장애, 고온장애. 왜? 이게 다 단백질이니까. 이것도 지금 굽힌 거고. 자, 이건 지금 뭔가 같아요? 이것도 고온이겠죠? 온도가 뭔가 안 맞았겠지. 온도. 그죠? 음. 이것도 고온이다. 고온, 고온이지. 올해는 한낮이 뜨거웠습니다. 이래 있다가 갑자기 막 추워지기 시작했죠? 동지가 언제였지? 동지를, 동지 근처에 와가지고 확 흔들었죠? 이것도 지금 봐.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 이게 지금 묵은잎, 중간에서 묵은잎 사이잖아. 이게 지금 뿌리가 안 좋다는 거야. 시들잖아. 뿌리가 안 좋은 거예요. 뿌리가 안 좋으면 수분을 원활하게 못 땡겨.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게 이게 다 달라. 이게 농가마가 다 달라요. 이것도 지금 응애, 응애, 응애. 자.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테두리 들어오고. 보입니까? 이런 테두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지금 EPD로 까지잖아요. 이것도 지금 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어... 충 이렇게 접착하는 찐득이죠? 항상 이렇게 꽃이 잘 들어와야 돼요. 굳이 막 개순이 많이 나갈 필요 없어요. 딱 나가자마자 아시는 바로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 여기서 또 교수님 투자가 또 아쉬워, 엇갈리 달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꽃이 봐봐요. 꽃이 지금 기형이죠. 여 걸리면 기형이에요. 이런 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지금 뭔가 안 맞죠. 뭔 거 같아요? 곧? 일단 생리장이에요. 얼리기는 아니에요. 음... 이것도 안 보자. 나쁘진 않아요. 자... 이것도 지금 살짝 시들었겠구나. 시들 갔죠? 자... 잎 색깔을 봐요, 잎 색깔. 잎 색이 엄청 연하게 들어오죠? 자, 일단 한번 끊읍시다. 이런 잎 색을 볼 줄 알고 잎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 잎인다. 잎이 색을 풀고 ể Pat, 않음 잎의 징 잎을 Ye 잎. 잎이 잎 잎은 잎 잎 잎 잎 잎 松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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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